소나기를 만난 적 있나요? 소나기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예요. 이렇게 소나기가 내릴 때는 천둥, 번개가 같이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여름에 무더위를 식혀주어서 고맙지만 갑자기 물폭탄을 만나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해 조심해야 해요. 그럼 지금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이유를 알아볼까요? 소나기가 내리는 구름은 정나눈이에요. 공기가 순식간에 상승하여 급격히 발달한 구름인데요. 이렇게 급격히 발달한 구름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 세참비를 내립니다. 특히 소나기 구름은 공기 상층과 하층의 기온 차이가 클 때 잘 만들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소나기 구름을 만드는 세 가지의 경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한 태양열로 지면이 가열되면서 지면에 접한 공기층의 아랫부분이 뜨거워져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공기층의 윗부분은 차기 때문에 상층 공기는 하층으로 내려오고 하층 공기는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섞인답니다. 그 이유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인데요. 이때 하층의 따뜻한 공기가 가벼워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강한 상승기류가 만들어져요. 이처럼 기압이나 기온 차이 때문에 공기가 상승하고 하강하면서 움직이는 상태를 대기불안정이라고 해요. 반대로 공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대기안정이라고 해요. 여름에는 대기불안정 상태가 만들어지기 쉽고 습한 날씨 덕분에 비가 오기 좋은 환경이 돼요. 상승기류 속에서 공기는 계속 차가워지면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게 되고 키가 큰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소나기를 내린답니다. 두 번째, 뜨거운 여름에 대기 상층으로 북쪽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예요. 따뜻한 우리나라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우리나라 상층에 영향을 줘서 상층과 하층에 기온 차이가 생겨요. 기온 차이 때문에 하층에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게 되고 불안정한 상태가 돼요. 상승기류 속 수증기는 냉각해 포화되고 물방울이 된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키가 큰 구름이 만들어지고 소나기를 내리게 되죠. 세 번째, 대기 하층에 강한 바람인 하층 Z기류가 지형적인 효과로 소나기를 만들어요. 하층 Z기류가 산과 같은 경사진 지형을 만나면 산의 경사면을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데요. 수평으로 부는 특성을 가진 바람이 산과 같은 지형을 만나면 강제로 경사를 따라서 올라간답니다. 상승하는 공기는 냉각되고 그 속에 있던 수증기가 포화돼서 물방울을 만들고 키가 큰 구름을 만들어요. 여기서 소나기를 내린답니다. 소나기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모두 따뜻한 대기 하층과 찬 대기 상층의 기온 차이 때문인데요. 사계절 중 여름은 태양이 남중에 있는 시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하층의 공기를 오랫동안 데워서 상층과 하층의 기온 차이가 커져 소나기는 여름에 잘 만들어진답니다. 그리고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바로 오후 2, 3시쯤이랍니다. 하층의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는 소나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된답니다. 그래서 소나기가 주로 오후에 와요. 그렇다면 소나기는 왜 짧은 시간 오는 걸까요? 소나기 구름은 넓은 지역에서 만들어지기보다는 좁은 지역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나라는 편사풍 때에 있어서 상층에는 편사풍이 불어와 좁은 지역에 만들어진 소나기 구름을 금방 없애버려요. 그래서 소나기는 반시간에 쏟아진답니다. 그렇다면 소나기가 아주 굵은 비를 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공기 상하층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강한 상승기류가 만들어져서 구름의 두께가 두꺼워지는데요. 구름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물방울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굵고 많은 비를 내리는 거예요. 이런 특성을 가진 소나기는 일반적인 비 예보보다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소나기 예보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소나기 구름은 아주 좁은 지역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워요. 또 같은 조건의 대기 상태여도 작은 차이로 인해 구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구름이 만들어지더라도 비를 내릴 수도 있고 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측불과 물폭탄, 소나기를 알아보았어요. 소나기를 만난다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잘 대처해야겠죠?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